관세기 관세음보살의 강력한 가피로 지하의 온갖 보물을 획득하는 행운을 얻는 관세음보살 보협수진원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보협수진원의 보는 보배 보물을 뜻하죠 협은 상자, 긴 네모 상자를 뜻하고 수는 손, 힘, 휘어 잡는 것이며 진원은 참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보협수진원은 땅속에 묻혀 있는 온갖 보물을 건져낼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능력과 강력한 힘의 가피로 행운을 잡아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보물을 얻게 하는 진원입니다 치아 깊이 묻히고 감춰져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보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 중생에게 불성과 불법을 가르쳐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참된 진원입니다 보물은 드물고 귀하며 그 가치가 대단히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행운이라는 것은 움직이며 돌고 도는 것이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연불을 하면 행운이 찾아들어 마음이 맺힌 것들이 풀리고 원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기도, 연불이며 마음, 수행입니다 철저한 믿음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 연불, 수행을 하면 행운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일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면 우주에 널려있는 좋은 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자신이 믿는 대로 흘러갑니다 매일 2시간씩 100일 이상 수지 독성하면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행력에 따라서는 7일만 열심히 닦아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여 인생을 바꾸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중에는 42개의 손을 지닌 매우 독특한 보살이 있습니다 42개의 손은 끊임없이 모든 생명을 보듬고 사랑과 행복을 나눕니다 관세음보살은 오직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어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베풀고 열을 얻으면 열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부처님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정확하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래함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명탐사, 전문사찰인, 지장, 기도도량입니다 여러분 설법을 많이 들으시면 삶이 빠르게 변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보협수 진원을 2시간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경대 무산심샘미묘보 백천만검 난조 악음 문견 득수지, 원내여의 진실로 법장전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관세음보살의 강력한 가피로 지하에 묻혀있는 온과 보물을 획득하는 행운을 잡는 관세음보살 보협수 진원 옴 바라바사 가리아나나 마브라 운바라바사 가리아나 마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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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받아가리아나만나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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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라받아가리아나만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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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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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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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